KF-21 일방통행 타격포착, 미국 충격 미, 한국미들 진짜 미쳤어? 압도적인 무기 내부 무장창 탑재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공 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29일, 제158회 방위사업주진위원회 회의에서 KF-21에 장착될 단거리공대공 유도탄을 확보하는 단거리공대공 유도탄 사업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사청은 2035년까지 약 5,919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능력이 향상되고 KF-21과 연계한 유도탄의 수출 경쟁력 상승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방추위에선 공대지유도탄, 에겜, 최초 양산사업계획 해상작전회기 사업추진 기본전략 지휘회기 사업추진 기본전략 US 패지 마이너스 60 성능개량 사업 체계개발 기본계획도 심해 의결됐습니다. 공대지유도탄은 육군의 항공타격작전과 공중강습작전을 수행하는 소형무장회기, 날치, 탑재될 공대지유도탄으로 국내에서 양산됩니다. 2031년까지 양산사업에는 7,248억원이 투입됩니다. 노후화된 해상작전회기 링스를 대체하는 신형회기를 도입하는 해상작전회기 사업과 신규 지휘회기를 확보하는 지휘회기 사업은 국외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 공군 기본훈련기 독자개발 성공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산업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지금 K-방산의 힘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할 정도의 방산 후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방과 기술력 신장의 역량을 집중했고 그 결과 이제는 우리 기술로 우수한 무기체계를 개발해 세계 각국에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 서울8S 2023 미디어데이 행사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시범 비행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의 탄생 뒤에는 오랜 세월 우리 군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군 조종사들의 초중등 비행훈련용 항공기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국방일보는 1999년 2월 24일 자아 1 이면을 통해 기본훈련기 KT-1 독자 개발 성공에 관한 감격스러운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23일 지난 1997년 국내 기술진에 의해 제작된 KT-1에 대한 시험 비행 결과 1,500여 시간을 무사히 비행하는 등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항공기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가며 내년부터 실전 배치돼 우리 기술로 만든 항공기로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웅비로 명명된 KT-1은 내년에 20대가 실전 배치돼 2003년까지 총 85대가 공군에 인도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 1988년 국내 첫 항공기 독자 설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를 맡고 대우중공업이 주계약 업체로 참여했습니다. 착수 3년 만인 지난 1991년 탐색개발 시 제1호기가 제작됐고 1997년 1월 실용개발 시제기까지 총 5대가 제작됐습니다. 제트엔진으로 프로펠러를 가동하는 950마력의 터보 프롭 엔진을 장착 최대 수평 시속 480km 고도 11km로 비행이 가능한데다 채공시간도 3시간 이상으로 영국, 스위스 등 주요 기본 훈련기보다 뛰어난 성능으로 평가받았죠. 특히 항공기를 제작하는 나라는 어떤 무기체계도 개발할 수 있다는 군수산업에 속성을 고려할 때 KT-1의 국내 독자 개발은 우리 항공기술의 본격적인 태동을 알리는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정비 등 과거 외국 기술에 대부분 의존하다시피 했던 후속 군수 지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영공을 우리가 만든 항공기로 지키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항공전에서 우리 공군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합니다. 노성수 기자 3. 미 B-1B 전략폭격기 스웨덴과 연합훈련 리투아니아 러나토 도전식 칼리닝그라드 무력화 미 공군 초음속 전략폭격기 편대가 스웨덴 공군과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유럽 아프리카 주둔미 공군이 27일 밝혔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주둔미 공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3일 스웨덴 룰레오 칼락스 공군기지에 전개된 B-1B 랜서, 랜서, 편대가 26일 벵가드 아들러, 벵가오드에 들어 연합훈련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미 폭격기들을 북극발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스웨덴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제스-39 그리펜, 그라이펀 그리고 합동 최종 공격통제관, 제이네시 조인트 터미널 어택 컨트롤러 과 통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시는 근접 항공지원, 클로즈 에어 서포트 등 항공기의 지상 공격을 유도하는 요원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캘스와 지상 공격, 공중차단 임무 등이 포함됐으며 모든 임무는 파트너십 구축과 준비태세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미 공군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나스 링케비추우스 스웨덴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X의 스웨덴의 나토 합류로 발트에는 나토 해역이 됐다며 만일 러시아가 나토에 도전한다면 칼리닝그라드가 가장 먼저 무력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링케비추우스 대사는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러시아의 과거 잘못된 주장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발트 함대 본부가 소재한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는 역의 영토로 유럽연합, EU, 관아토 회원국 리투아니아폴란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악, 푸틴 피 눈물 나겠네 1조 160억원 어치러 군 전투기 열흘 만에 모두 박살 한 이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만 2년을 넘긴 가운데 지난 10일 동안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잃은 무기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이하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수호위, 수, 마이너스 34 전투기 2대를 포함해 단 며칠 동안 총 10대의 전투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군은 1대당 약 5천만 달러, 한화 약 659억 원의 전투기 7대, 1대당 약 4,400여 원에 달하는 조기경 보통제기 A-51대, 4,300만 달러, 약 573억 원, 상당의 전투기 2대 등 총 1조 160억 원, 추정치, 어치의 군용 항공기를 잃은 셈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항공기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현지 러시아, SNS, 채널들도 러시아군 전투기가 격추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은 우리의 땅이며 우리의 하늘이라며 러시아군 전투기를 성공적인 격추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정부국과 우크라이나, 공군의 합동작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최근 이번 전쟁의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동부 아우이디우카를 완전 점령하면서 전황해 우위를 차지하는 듯 했지만 결사항전의 의지로 버티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고가의 전투기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예상보다 길어지는 전쟁 탓에 심각한 무기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북한의 손을 빌렸으나 북한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러시아에 건넨 포탄 중 절반 이상이 불량이라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도 나왔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러시아의 집중 공세로 수세에 몰려 있다. 동부 전선에서 영토 추가 상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한 달이 고비라는 자체 진단까지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600억 달러, 약 80조원의 군사원조가 자국군 운영에 필수적이라면서 해당 자금의 지원이 한 달 안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 그럼 전장에서 입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우크라이나군은 현재의 대공미사일 포탄이 고갈된 것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등 국제연합이 약속한 F-16 전투기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이 공중전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읍수해왔던 F-16 전투기는 덴마크를 시작으로 올해 여름부터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파병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발언 논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우크라이나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유럽 국가들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해 유럽 전체에 혼란을 안겼다. 북대 서양 조약기구 나토 나토 의 최전선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를 비롯해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권 국가와 독일 영극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그리고 미국 등은 확전을 우려해 황급히 파병론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스테판 세주른의 프랑스 외무장관은 27일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지뢰 제거나 무기 생산 사이버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전투 영역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여전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투병이 아니어도 비전투병과의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해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3년째 접어든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나토의 다른 회원국과 미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프피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서방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가능성을 띄우면서 큰 금기를 깼다. 이는 핵무장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최후의 결전에 강수를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유럽의 한 군사 소식통은 FP의 유럽 동맹이 몇 주간 파병 계획을 검토했고 미국 역시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다고 주장해 실제 파병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들ied다. 잡은